여자 헤라클라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역도 선수가 있었습니다 장미란 선수입니다 올림프기에서 그녀가 이 무거운 바벨을 들어올리면 그래서 메달이 확정되면 많은 국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장미란 선수가 바벨을 들어올리지 못하고 그 눈가에 눈물을 보이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온 국민이 함께 안타까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장미란 선수가 런던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운동선수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소속되어 있던 팀에서 은퇴식을 열어줬습니다 이 은퇴식이 있을 때에 지금은 최강야구팀 감독을 맡고 있는 김성근 감독이 영상으로 편지를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미란 만큼은 영원한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아쉽네 역도의 전력투구한 땀과 노력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선물해준 역도 외길 인생은 대한민국을 빛나게 해주었네 런던 가기 전에 어깨 아프다고 해서 포기하라고 권유하고 싶었지만 스포츠맨의 진술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네 이제 여행 갈 때 역기 가져갈 생각하지 말게나 앞으로 편하게 할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선수대와 다른 더욱 빛나고 멋있는 금메달을 목표로 살아가길 바라네 라고 영상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 가운데서 조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깨 아프다고 해서 포기하라고 싶었는데 스포츠맨의 진술을 느낄 수 있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스포츠맨이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늘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부상을 당해도 경기에 나갔어야 했고 부상 후유증에 시달려도 경기에 나가야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어도 경기에 나가서 어떻게든지 메달을 따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도저히 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 역기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겨내야 할 고난도 함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말 가운데 여행 갈 때 역기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한 문장에서 장미란 선수가 그 정도의 명성을 얻기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과 함께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함께 따라오는 것 이것을 소위 이중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학생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며 우리 장신대 들어오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곳 신학교에 왔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잘 안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꽃길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의 연속일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닐 겁니다 사명감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아 영광만 따라오면 참 좋을 텐데 아 이거는 뭐 마트에서 원플러스원 파는 것처럼 사명에 꼭 고난이라는 것이 함께 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중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중사명을 갖고 살아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주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여 또 위협하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색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제자들과 그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속 핍박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웃에 있는 또 도시를 또 그곳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갑니다 다메색으로 향하던 사울에게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고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춥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새로운 사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알려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울에게 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메색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에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에게 환상이 보여집니다 흑환상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나니아야 빨리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상 속에서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지만 아나니아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나야 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로 도피하고 있음을 그 사악한 사람이 다메색으로 오고 있음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러한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내용이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한 그릇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사울이라는 그릇이 너무나도 훌륭해서 금그릇이라서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이라서 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처럼 별 볼일 없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선택한 그릇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16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가 선택한 그릇이지만 그래서 내가 그에게 살아갈 길을 알려준 대로 그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그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택한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다가오는 고난까지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소위 이중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중사명은 사울에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와 같은 이중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러한 이중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입니다 우리 두 가지 질문만 한번 던져보며 그 답변을 생각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중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신념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출신에 대해서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지식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인생의 주인은 신념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강한 신념에 따라서 살아왔고 강한 신념에 따라서 살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주인이 뒤바뀌는 사건이 사울에게 일어납니다 그가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고꾸라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고 살아왔던 것이 진짜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는 단순한 어떤 존칭의 의미를 넘어서서 내 인생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당신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아무리 험한 길을 갈지라도 험난한 고난 속에 살아갈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중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에 어떠한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흔들림 없을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인가 입니다 사울은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인생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사도행전 후반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자신의 미션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종으로 부르셨고 내가 그 종으로 살았노라고 고백합니다 종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는 미션 그 미션을 위해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미션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울은 이 미션에 목숨을 다해서 열정을 마쳤습니다 사울은 많은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직 이 미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울이 이중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노예, 복음을 전하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미션을 위해서 살았노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미션이 있었기에 그는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목숨을 바칠 만한 미션이 있으십니까? 조금 완화된 표현으로 바꾸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미션이 있으십니까? 늑대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송중기를 스타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이 늑대소년 송중기가 이 박보영에게 받은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반려견에게 하는데 기다려! 이것이 그의 미션이었습니다 늑대의 본능이 나타날 때 박보영은 늘 송중기에게 기다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송중기는 꼼짝목 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질 때 박보영이 송중기에게 남긴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다려!였습니다 이 늑대소년은 사랑하는 여인이 내린 마지막 미션 이것을 수십 년이 지나도 지키고자 합니다 아무 대가가 없어도 외로워도 그곳에 홀로 있어도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남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 여인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려! 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늑대소년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 늑대소년 이 송중기는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다시 자신을 찾아올 그 사람을 기다리는 이 미션 이 미션을 수행하는 그 시간은 어찌 보면 힘든 시간이었지만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시간은 행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미션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션을 수행하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그 미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사올과 똑같은 사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중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올을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여 부르셨듯이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택받은 그릇 더 나아가 세계 교회를 위해서 선택받은 그릇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올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영광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사명의 길에는 항상 고난이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중사명입니다 우리가 이중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나만의 답변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갖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중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답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